아 오랜만 안녕하세요 스쿼트 하체 운동 도와줄 여동생 하기라도 좀 그렇고 딸? 아냐 방학도 할 겸 용돈도 받을 겸 제가 시금이 좀 세가지구 얼마? 열 장? 나가 노동을 화폐로 받으면서 그래서 직업 의식을 갖고 오케이? 스쿼트부터 할 거니까 세팅 자, 배 가볼까? 두 장! 어우, 맛있어 야, 빨리 해라! 뭐해! 아, 죄송합니다 아니, 지금 이런 시간에 지금부터 다시 말해, 10개 정도만 할게 카운트 잘해 와, 맛있겠다 야, 카운트! 아, 죄송합니다 세 개 더 아, 세 개 더 자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 아이고 어머 하나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 자, 가자 자, 딱 두 개 봐! 야, 진짜! 두 개 봐! 야, 워밍아! 진짜 워밍하게 와, 펌핑 됐다, 지금 와, 선생님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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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자, 세 장! 세 장! 세 장 더! 자, 세 장 더! 자, 세 장 더! 아, 펌트야? 오! 아, 세 장 더! 아, 세 장 더! 아, 세고 해라! 아, 냄새 갖고! 너 그러고, 너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! 야! 너 뭐 하냐, 지금? 야! 안, 안 되면 드디어 네가 들어와야 돼! 아, 오케이! 너 서포트 하는지, 어떻게 하는지 알았, 스팟? 예스! 어떻게 해? 오케이! 어떻게 한다고? 오케이! 아, 너는 그냥 내 허리를 잡고 들어라! 아, 오케이! 어, 너 그렇게 해야 돼, 어 내가 봤을 때 크게 사고 날 거 같아 오케이!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을게, 어 컴온! 흥! 아, 이 개! 뭔? 우아, 이 개! 우아, 이 개! 우아, 이 c! 아하 เดAH! 멋있다! 우아아아아아, 이 개! 사장! 우아, 이 개! 우아, 이 개! 어머, 어머, 어머! 아위, Scotch! 이거 빨리 빨리! 엄마! 아, 이 개! 아, 이 개! 우아! 우아! 으어우! 세 장 반 렛츠고 야야야 내꺼야 보조쓰는데 저도 마셔야죠 아 그런거야? 일은 못해도 에너지가 있어 나한테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진작에 좀 딱 세대만 하자 세대요? 진짜 세게 아니면 어떡해 나 이거 해야된다니까 가만 아 좋아 빨리 빨리 아 오케이 사장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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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세다 할 수 있어 가볍다 가볍다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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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로서 제일 매력있는 부위가 어디라 생각해? 저는 가슴 아 넌 가슴이야? 오 완전 다르다 대부분 어깨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지 어깨 허벅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 지금 옆톡이 큰게 좋아요 어디? 그런 여자 많아요 옆톡이 큰 사람 옆톡? 응 옆톡 아 두께가? 네 네 제가 여기 앞에서 응원해드려도 될까요? 사장님? 너무 힘을 많이 쓰셨으니까 제가 제가 울려 울려 으아 꼼꼼 힙 아 힙 으응 울려 이 울려 이 새끼야 울려 이 새끼야 울려 이 새끼야 으아 울려 울려 이 새끼야 시키야 울려 시키야 울려 사장님이 사장님 짠 어우 좋네 야 이거 좀 풀어줘 이거 오른쪽 아 피 한 통에 펌핑이 너무 됐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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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손 왼손 아 저한테 여기가 오른쪽이어서 아 저 왼쪽 아 이거 먹어줘 일단 스쿼트는 대성공이고 오늘 뭐 해야돼 너 오늘요? 저요? 어 지금 뭐 해야돼 지금 이제 전 이제 정리해야지 오케이 저기 레그 플러시 3장 준비하자 3장 저희 사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것도 하고 이걸 또 3장씩 이게 좀 시급이 센 이유가 있구나 어우 맛있어 어우 예스 베비 4세트 할 거고 네 20개를 할 건데 매 다섯 개마다 5초 5초 동안 이완을 할 거야 네 하나 둘 아아 벌써 붙었네? 네 1 2 야 너 진짜 빨리 세라 진짜 3 4 빨리 세라 5 아 5 아 7 8 9 1 아이씨 아 2 아 3 4 아 5 아 아 5개 나갔지? 1 2 4 4 4 1 2 3 4 5 5 5 5 아 아 와 사장님 너무 멋있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5 5 아 아 보니 아 아 자!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. 네가 여기에? 모자 좀 줘보세요. 자! 기릿! 기릿! 자! 좋습니다. 하나! 둘! 셋! 그렇지, 표정 밝게, 밝게! 하하! 넷! 다섯! 다섯! 아하, 더 내려갑니다! 하나! 넷! 일곱! 일곱! 아하! 올립니다. 좋습니다. 쉬지 않습니다. 그렇지? 쉬지 않습니다. 열! 한 번! 원 모! 하나 더 합니다. 울립니다. 울려! 울려, 이 새끼야! 쉬지 않습니다. 울려! 울립니다. 울려! 이 새끼야! 내려가! 울려! 그렇지! 여섯! 일곱! 여덟! 아홉! 여섯! 여섯! 둘! 셋! 넷! 오! 다섯! 오! 아홉! 아홉! 울려! 나 이거 더! 더! 아! 아! 올려! 아니, 좀 내리게 해줘! 너 내리게 해줘! 올려, 이 새끼야! 올려, 이 새끼야! 본인의 한... 내가 내려가 봐, 내려가 봐! 하나! 둘! 둘!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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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세, 후 열 장인가요? 세... 민감하잖아요? 3.3 떼고 해줄게. 원천징수를 해야하니까. 불태웠네요. 미쳤네요 약간 좀 없긴 했지만 뭐가 없죠? 한 4가지가 아 뭐.. 시간당 이 정도 페이면은 거의 그거야 과외급이야 하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리고 또 방학이니까 또 방학도 잘 보내라고 아 안 붙어도 되는데 난 진짜 바로 좀 많네요 보너스 안 주셨죠? 본인 채널 뭐 한번 좀 소개 한번 해봐 미닛티비 깽깽깽 깽깽